비즈니스 오프팀을 상담하고요. 제가 첫 번째 순서로 리스킹 사업 전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먼저 제가 어떻게 리스킹을 만나려고 리스킹을 하게 되는지 마이크 스토리를 먼저 권한하고 그리고 나서 비교평사업 전역을 공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원인 아빠를 따라서 저희 가족이 당시에는 끊지 않았던 해외 생활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휴웨여행이 자유한지 모르게 안 됐었고요. 처음에 미국을 갔을 때 미국을 직항으로 못 가는 시들이었어요. 앵커리지에 들려서 급유를 하고 그리고 다시 타고 갔던 그런 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여태 때 해외에 있으면서 영어 부럽고 외국어를 습득을 하게 됐고요. 언어를 내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키워드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는 직공을 잃은 거죠. 통영사가 되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실이 됐었어요. 저는 7인강, 성실강 이런 키워드를 불과 같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너 같은 날은 연령을 키우자고 그래서 저는 모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회사도 그렇게 쪼금 생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20대, 30대는 트러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초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성이 다니기 하기에는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통화를 하고 회사도 납득이 많아서 20대, 30대는 보람도 흥히고 돈도 납득이 보이지 않고 즐겁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적지않게 준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스태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돈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동시에 항상 소화 불량 그리고 완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쉽거든요. 어느 정도 쉽게 내가 체력이 불어오면 그 전날부터 아예 못 먹었죠. 못 먹었죠. 그래서 일이 끝나야지만 돈 맛이 아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상당히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40대 초반에 건강의 위장이 약화가 되어서 사실 이제 다행히도 아무도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 시기쯤에 제가 뉴스킨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40대 초반이라는 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걱정을 사실 슬슬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빨리 떠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지? 사실 40대 되면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언제까지 일 없으시니? 근데 나가 모인 거지? 할 게 없네. 항상 이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다니는 게 그냥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을 이제 앓게 되었거든요. 병이? 그래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마다 입체적 정치적 피로는 힘이 없어서 느낀다는 게 사실 월요일마다 아니죠. 이미 주말부터 이기죠.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한 거냐? 보습의 소리를 이런 일이 심할 경우에는 일요일날 출근을 위해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 아니면 아예 휴일을 없애라. 이런 농담 아닌 농담들이 사실 나온 만큼 모든 농담이 직장인들이라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있었지만 답은 없는데 그런 삶을 반복을 하게 됐고 이게 친구들이랑도 사실 그런 공감대가 많이 성장되고 있는 게 실이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국내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유스스템을 위하는 직품을 제가 그런 을 추천을 받았어요. 중앙에 영업은 영업을 저는 다키에 그런 무조건의 피로감을 찾았을 때인데 사실 능력을 항상 그냥 힘들면 병원 가서 제가 항상 인생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만 할머니들마저 날아다닌 다음에 10만원짜리 기계가 정말 많고 다니면서 인체력을 기계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유스스템을 먹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도움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지? 했다가 사업 설명을 이루어져 보게 된다. 보상을 적어보게 된다. 이렇게 된 거가 이게 이런 사무기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성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이 하라는 것들은 되게 따갑딱하고 잘하는데 결단을 하고는 제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회는 있는데 아, 이거 근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미팅이 오면 다들 반짝반짝 거리는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뭐지? 저분들은 연기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크지 크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따라서 미팅을 하나씩 다시 하게 된다. 그랬다가 아,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2017년에 그렇죠. 2017년에 글로벌 컨벤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한다고 결정을 했던 상황도 아니고 안 하더라도 나는 이걸 보고 안 해야겠다라는 사실 마음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할 수 있는 인생이 일대에 그런 결정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대충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2017년 글로벌 컨벤션에 가서 제가 회사 컨벤션 참여를 받고 경영사도 하는 부분을 직접 보고 그걸 보면서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철학, 사랑 이런 게 잃어있었던 걸 이런 그런 것들과 이제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조심을 하고 돌아와서 투자로 경영하다가 경영하다가 2020년 8월에 2017년을 받고 18년 동안 날씨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나누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목격동으로 사업을 돼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태어나서 80세 요즘은 사실 80세는 못하죠. 100세, 20세, 40세까지도 이제 이비가 되는 시대인데 두 가지의 라이크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세까지, 부부까지 이제 대학교 때까지 이룬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이득하는 저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65세 정도가 되면 정면을 하는 근데 사실 이 정면도 지금은 65세만 정말 땡큐죠. 지금은 50세도 정면을 고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삶을 조금 즐기다가 그 다음에 아프다가 그리고 이제 세상을 끊어져요. 이런 라이크 스타일이죠. 근데 사실 지금은 80세가 아니고 훨씬 더 그렇게 되면 아프다가 아프면서 이제 남의 요소를 보내주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쵸. 두 번째 라이크 스타일은 천천히 이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사는 기간이 좀 단축이 되죠. 내가 워크 스마트, 좀 더 똑똑하게 일을 하는 방법을 일을 하고 나머지 다섯 여성을 쭉 사는데 여기에서는 건강해지면서도 고음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두 번째 방법과 관련 저는 사실 첫 번째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서 취직을 했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랬는데 이런 두 번째 사항이 있어요. 네. 그 제가 지금 두 번째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뉴스킨 하면 뉴스킨을 뭐라고 말하나요? 뉴스킨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뉴스킨을 사업. 뉴스킨을 장사하라고 하죠. 뉴스킨은 영업이라고 하고 뉴스킨은 사업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실 필요한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 수도 가능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음식 앞에 떡볶이를 팔자. 라고 하면 그거 하나를 하는 데 지금 대신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되죠. 뭐 이상 몸이 결혼해야 되고 내가 떡볶이를 팔 거면 빠져떡떡이를 팔지 옛날 떡볶이를 팔지 만두도 같이 팔지 라면도 같이 팔지 생산을 하겠지 식품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면 재고관리도 필요하고 물건 받으러 구매해야 되고 또 고객들이 질문 오거나 민원 오거나 환불해달라고 서비스도 줘야 되고 계속해서 제품 개발을 해달라고 대조 좀 안 되니까 회계관리 이건 극단 관리 직원 필요하면 뽑아야 되고 직원 가능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필요하면 대사는 대중은 거의 필수적이죠. 뭐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객의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분들 사실 사업을 하려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죠.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울 것 아닙니까? 뉴스키는 사업인데 뉴스키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뉴스키는 이렇게 딱 마케팅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딱 거 하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PMO라고 합니다. 칩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하나만 하면 꼭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세요. 회사에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데 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뉴스키 사업자와 회사가 파트너십을 입고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들을 뉴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글로벌한 기회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파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저희가 마찬가지로 중국을 나갔다. 내가 내 사업을 받게 중국을 나갔다. 여긴 하다. 정말 복잡한 과정.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세법, 환전, 굉장히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고 똑같이 운동 안에 내가 마케팅해서 회원 연결만 하면 그 권리를 100%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스킬입니다. 그리고 뉴스키에서 버는 이런 좋은 아마 요즘은 워낙에 코로나 이후로는 파이프라인, 캐스키 보민컵,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가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는 바랍니다. 로그 할 수 있는 권리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로봇뷰 비오사키의 무작가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은 이 네 가지 직업 중에 한 군데에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신지? 내가 예전에 전직이었다. 전직은 내가 어디 있었다. 한 번 생각해봅시다. 나는 여기 있었다. 그래서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인플로인은 직장인이고 센트인플로인은 자영업자, 그다음에 비즈니스문어는 직장 사업가이고, 인베스턴는 투자 가입자. 인플로인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월급 받는 거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소속이 되어서 만약에 의사인, 의사가 병원에 소속이 돼. 피닷고이면 역시 직장인 거죠. 만약에 교원을 했다고 하면 직장인 거죠. 비즈니스문어는 본인이 진짜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옥비자라든지 아니면 백종원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비즈니스문어지만 이연복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분은 도리를 하고 본인이 안하면 소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백종원은 거기에 뛰어넘었던 시스템을 가맹종인 혁신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무의가 있는 것입니다. 인베스턴은 워린벅크같이 굉장히 큰 작용을 들여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세계 인구를 보면 우리의 99%가 높이 있는 것입니다. B와 S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세계의 B에 5%가 나눠가지고 사실 돈이 없잖아. 그렇지만 오른쪽에 B와 I 보면은 전세계 인구의 5%가 하긴 하는데 B의 95%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작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중간에 삼칼선같이 섬이 있더라고요. 일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내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 고통하는 인물은 치킨집을 했거든요. 내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타서 강공을 했거나 아니면 샤불이 였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리다가 부착할 때 다시 들어갔죠. 저희 남편도 여기 있었다가 이리로 왔다가 어 안 되겠어. 다시 들어갔죠. 대기업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맞습니다. 시스템 유스킹은 시스템을 만들고 자산을 만들기 때문에 비분면에 들어가는데 다른 비분면에 있는 그런 사업과는 다르게 내가 특정 특정한 기술이 없었고 특정한 기술이 없었고 실력이 없었고 인력이 없었고 자금이 없었고 다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 시스템에 붙은 파이브 네폰커먼트 중에 파이브 네폰커먼트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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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사장님 만약에 신현사장님 저런 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소개팅을 나갔는데요. 근데 500만원을 붙은 월 수익이 500만원 그 다음에 천만원 그 중에 누가 더 좋을까요? 다른데 뭐 예뻤다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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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천만원인 분은 직장을 다닐 예뻤어 오백만원인 분은 예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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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절까지 좀 달라도 전당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돈에 분실이 다르다는 걸 아시는 거에요. 그니까 뉴스킨에서 버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았다고 이 100만원은 내가 이마트에 가서 아니면 상탈을 높게 빼잖아요 그니까 분실적으로 다르 자산이 된다는 거에요. 자산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모든 주인과 모든 주인의 비자 100만원을 비자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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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진짜 사실 비자라는 게 공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시대에 내 지금은 국가나 아니면 사무에도 이런 거 참여하잖아요. 그쵸?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것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처리하는 게 괜찮으면 당신이 그것까지는 해야 하나.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구축할 수 있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것들 말씀드렸던 게 지금 회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현재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좋아도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 통장 가능성은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회사 자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구출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결국에는 이 제품이 유통된 유통망을 주문해야 될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도 좋아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식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타이밍 너무 늦지 않았나요? 체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을 주변에서 한번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뉴스킨은 도중에 사실 다들 제품들 하는 것은 정말 말이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안티에이징계의 애플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기 때문에 안티에이징과 공사 압정들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그런 시장이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각광받는 시장이 안티에이징 시장이 2019년은 229고 2030년이 되면 454고 기회가 높아집니다. 온택트 온택트라는 개념이 등록하시는데 뉴스킨은 기회가 높아집니다. 부가적인 통일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그래서 기익이코노미라는 단어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수익을 얻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팬들을 반영을 해서 굉장히 잘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코로나 전 그리고 그 기점을 다 봤을 때 사업자 수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소비자기만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킨은 1984년에 산업이 되었고요. 미국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최근에 청년들이 얼른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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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는 철학으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설립 창립 스토리를 보면 여기 있는 데이 금위라는 분이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 화장품을 내가 열심히 사서 사는데 비싼 것도 사고 사고 쓰고 그러는데 화장품을 사는데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그래서 공동증으로 화장품 화장품에는 좋은 성분도 들어있지만 정확한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드셨다 라는 질문들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평상으로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유스킨의 모든 제품에 다 심어져 있는 그런 유스킨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D&B 5A1 최고 신용 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개인도 신용 등급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에 따라서 은행감에 도축이 얼마나 나고 카드 미납되면 넘어질 것 국가도 신용 등급이고 기업도 신용 등급인데 이 신용 등급은 회사의 지목 지불력 그리고 회사의 역사 경영진의 역량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유스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신용 등급은 5A1 을 갖고 있습니다. 5A1 이 뭐냐 라고 하면 같은 업계를 나란히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퍼라콜라 월마트 같은 전 세계 최고기업 최고기업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스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탄탄한 제공을 가지고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 낮은 꼭 알게 묻혀서 착용된다는 아예 지제도 그래서 여기에서 5A1 이라는 것은 30년간 망화 성능이 0.1% 정도 지무적으로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옥 중심으로 상당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상당이 되어있는 사실 우리나라 지옥 중심으로 상당이 되어있는 상당이 되어있는 상당이 되어있는 상당이 되어있는 상당이 되어있는 요ля 이거 역시도 상당이 되었다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아니는데 그냥 상당되는 상당이 되어있는 상당이 되어있는 상당이 되어있는 이렇게 미제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됩니다. 폰인ça의 표시분들을 운세O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소AdMediav에서 가장 아주 추천할수 있는 렉키위원원에 선정되었고 이렇게 Je redevように CzyischJo 씨는 중간등어pay자 라이트에서 5위에 올랐 assim 8위이라서 이런 얘기 전에 한 시즌 이름의 구멍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에서 5일 선정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을 납득하고, 철포부담을 통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 5일마다 2만만 달을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5일은 지금은 3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킨 이노베이션 센터가 중국 향관리에도 있고, 그리고 다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울을 아우는 과학과 성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75명이 넘는 과학자, 그냥 일반 상품 공공안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과학자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서 유기적으로 평벌을 하면서 직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상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2020년에는 빈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처음 발표를 했었고, 발표를 하자마자 빈 업원을 걸어갔고 수상했고요. 그리고 유통으로는 굉장히 다 상정지단적인 기술들로 굉장히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유출 센서를 주는 PCR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회수된, 사용과의 최상, 플라스틱을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 같은 것들도 도달할 때 바꾸고, 이런 핵심이 하나하나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회수로도 혁신을 하고 끊임없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또 이런 혁신적인 재료 제공사인 CSI Solution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보고, 이렇게 저희 스텔라 앱을까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더 소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인출을 하고, 또 앱도, 그리고 최근에 도망가서 저희가 지금 준비했지 않죠. 잠시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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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자들과 굉장히 다양한 직종 기술 특허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지, 노화를 잠궈주는 그런 질품들. 바르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특허 말 것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노화라고 하면 노화들이 징후들이죠. 주둥이 생기고 배가 나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겹쳐서 치료를 해주시면 저희의 학문화 방법은 노화의 원인을 겹쳐주고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절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젊어지는 그런 질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퍼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홈 디비티 디바이스 시스템이죠. 이런 알반드와 레이지라크 밴드와 레이지라크 밴드 이런 것들은 전세계의 넘버원으로 인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미 하는 게 아니고 정보 머니퍼 라는 연구소 연구기관, 의사기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전혀 하지 않죠. 하지 않음에도 이 광고가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구속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레이지라크 밴드는 전세계의 너버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 한 벨 두 벨는 저희 학생들의 미처의 타워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아시다시피 거의 300개 정도에 가까운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안티에이징에서 부터 리사평화의 인성은 치약지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강력한 항산화 제품까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미프의 느낌으로 그니까 미프스테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는 이런 호파들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있는 것이 다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오스캐너라는 기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시기 전에 이걸로 항산화 섭취를 피해보지 않고 바로 한 30초면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또 다시 섭취를 하고 6개월간 섭취를 하고 다시 측정을 했을 때 항산화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항산화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있다는 것이 자, 이제 부상 부서인데요. 이 부상 부서는 조금 보고 뒤에 서동훈 사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때문에 조금씩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 비즈니는 얘기 보시는 것처럼 비전이 역동적인 업데이트 기업 플랫폼을 통해 최고의 혁신적인 유통인 유피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간장자가 3분위에 1번씩 공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상체계의 이름은 VeloCity라는 부상체계입니다. 세계의 S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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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e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은 직급별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는 이제 공식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도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엄청 환호했던 게 이 섭세스 트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정 핀 수급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회사에서 시판을 해둔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 못한 섭세스 트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인데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고든하고 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드컵 내가 말한 내가 자고 있어도 들어오는 건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고폭리로도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득이 와 그런 거를 다 못하고 있고 본인만의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시간을 본인이 원하는 데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다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관계 그리고 본인이 인정받고 계속해서 사회의 한 이성원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한 리듬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많이 떨어지는 것 그렇지만 이런 관계에 대한 일도 있다고 할 수 있고 자기계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양한 것의 자격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뮤직빈의 사업 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타이밍이 사실 오래된 회사니까 온도 신고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위치를 듣고 어느 때부터 지금 나만큼 없을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개혈이 오히려 더 최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 오늘 시간 간단하게 사업선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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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소세입니다. 소세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수사장님은 리콘사장님이고요. 저는 리콘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경기시키라는 리콘사장님의 참고랄, 부상 소개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장유정 사장님과 같이 저희 같은 대학원이거든요. 22년 동안 유평업, 유평업사를 하고 있고, 저는 한 7년 정도 금요일권을 주로 등록을 했습니다. 5년에 유평업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쪽에서 오래 하다보니까, 도로시티에서 갔었을 때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 이유를 살짝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아 이건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뉴스킨 같은 경우, 왜 뉴스킨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도로운 게 뭐야? 아마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시고, 그걸 원해서 하실 텐데, 저의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실제로 현행에서 탁월하다보니까, 또 실제 저업 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나눠주고 싶게 돼요. 좋은 재미는, 검제도 시도 보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뜨겁다.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좋은, 착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좀 미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어. 한번 너도 써라. 그러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공유를 하게 되면, 저에게 뭐가 조롱은 없잖아요. 공재도 시도 보라고, 저한테 짝사로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입소문으로 시험을 해도, 회사에서 저한테 수고했다. 나눠주느라 공유가 수고했다. 하면 저한테 시험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그걸 받으시려면, 우선 브랜드 어플리엔트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멤버로도 등록을 하셨겠지만, 멤버는 이제 딱 제가 공무원들이 한 거고, 브랜드 어플리엔트로 다 지켜야지 많이, 이 시험 보너스를 받으시는데, 이 확신적인 제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후원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어, 내가 이제, 어, 여러분이 직접 후원한 멤버, 브랜드 어플리엔트로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유를, 쉐어링 보너스,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후원한 분이, 근데, 쉐어링 보너스는, 평균 6%요. 금액이, 상당히 놀랍죠. 왜냐면, 이마트 같은 데서 구매하셔도, 실제로 그거 뭐, 멤버십 등을 해도, 영점, 영점 5도? 어, 밖에 갈 수 못하는데, 실제로, 평균 6%를, 매일, 그 요시티 부사로, 입금을, 해줍니다. 황금으로, 바로, 황금으로 진짜,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아 너무, 재밌다. 내가 좋은 제품 써서? 나뉘는데, 이렇게 나를 통장으로, 이런 분이, 또 오다니.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커질 수 있죠. 내가 나눴던 분들이, 또 다른 분들하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넣어들, 이걸 구축해 갖게 됩니다. 종이를 1등, 매주 나오는 구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나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직접, 호환한 분. 또 그분들이, 호환한 분.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직접 호환한 분한테서는 쉐어링 보너스로 평균 6%밖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호환한 모든 분들을 호환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또 그분들이 호환하신 모든 분들 다 아래로까지 쭉 호환해서 최대 40%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우선 아 그러면 나는 비스네스를 시작하고 브랜드 레프젠티를 자격을 취득을 하시면 이 빌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 최대 40%를 받게 되는데 이 브랜드 레프젠티를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 앱을 통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12개의 빌딩 블록은 실제로 저희 세일즈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4개의 쉐어링 보너스로, 즉 나로부터 일대로 이어진 브로부터 4개의 쉐어링 보너스를 통해서 총 12개의 빌딩 블록을 완성을 하면 되는데 세일즈 볼륨이라는 건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보고싶의 빌딩이고요. 그래서 그룹에서 구매한 적용에 대해서 세일즈 볼륨을 입증을 합니다. 빌딩 블록은 세일즈 볼륨을 숙정하는 기본이고 하나의 빌딩 블록은 500세일즈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쉐어링 블록은 제가 직접 구하는 하나의 세일즈가 발생할 세일즈 볼륨이고요. 6개월 안에 12개 빌딩 블록,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쉐어링 블록을 통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이 속도는 한 달 안에도 12개 다 하실 수 있죠. 6개월에 걸쳐서 최소 2개씩만 만들어 가시면 브랜드 레퍼센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보시고 또 3개월 만에 보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연말까지 파스트트랙 통은 있죠. 나를 그렇게 서서 1개고 4개의 쉐어링 블록이 되시면 4개월 포인트가 되면 바로 그의 레퍼센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레퍼센티지가 생각되시면 각 블록이 쌓을 때마다 첫번째에서 두번째에서는 5%씩 세번째 블록을 10% 그리고 정말 16번째 블록으로 40%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의료업이나 식당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마진율이 40%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마진 10% 가지고 피타직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40%를 준다는 것은 사실 업계에서 어마어마한 퍼센트 지금 하거든요. 한 번 좀 능력을 고증을 한 것 같고 또 이 비행진 코너스는 브리즈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업자가 되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제 밑에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 나도 사업팀을 해볼래? 나도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br 자격을 통과하셔서 사업자가 되면 그다음부터 나는 사업자들의 이끈을 믿어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전하는 게 바로 비행진 코너스고요. 그래서 뉴스키는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지고 오픈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고장하잖아요. 그래서 하위 브랜드 레플레센티를 상목적인 데서 지원하면 나를 시작으로 1차, 1차, 2차, 1차, 4차, 4차, 6차까지 이렇게 쭉 하위 브랜드 레플레센티를 통과 중차수가 결정됩니다. 핀 타입이 높아질수록 공간은 중차수의 기준으로 리듬 코너스가 산정되고 최대한 2차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5차, 1차, 5차, 3차, 5차, 5차, 6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 팀이 구성이 되는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레플레센티를 수에 따라서 리더십 팀의 수? 리더십 팀에서 발생하는 세인의 볼륨이 2만이냐, 3만이냐, 3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뉴스킨에서는 팬 타입들이라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해선을 치면 어떤 직북같은게 좋아지고 또 그걸 따라서 여러가지 혜택들이 예를 들면 스티노브레드 파트너가 되고 석세서 출고 프레서네셜 엠페서너가 되면 티 멜로디 출고 또 저희가 새로운 실제품같은게 발표가 될 때 좀 더 먼저 트라이어를 할 수 있는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팬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개 이상의 리더십 팀의 물건이 되면 그 갑자기 사업자마다 이때까지 5%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일정하게 5%를 이때까지 받는 시스템을 거의 전문화인 것 같아요. 정말 뉴스킨은 기본적인 철학과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한테 도줄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상책의 가치가 최고의 보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보너스는 월요일만큼 국어 정산 후에 매달 지급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의 리더십 팀 보기를 혁신제품을 공유해서 퀴어 보너스 라이프 라이큐어 도착해서 빌드 보너스 받고 또 다른 리더들의 성공을 이끄는 리더십을 통해서 단역의 리딩보너스 3가지 매일 매일 매일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회사에서 매년 보너스 산정하고 이러실때 KPI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회사한테 그러면 사실 KPI를 처음 회사에서 발표하면 제 모습에서 발표하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매달 저희가 찍던 회사 한 번 더 보고 한 번도 보고 그래서 12명 봐야 이게 KPI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벨로시티도 처음에는 듣다가 자꾸 보게 되면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 그래 좋아 내가 뭘 해야 돼? 벨로시티가 이런 게 있어. 내 통장에서 얼마나 들어오는데 내가 뭘 하면 얼마나 들어오는데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명의 친구 가 있어요. 네 명의 친구를 어떻게 나로부터 네 명의 친구가 아 회사다니기 월요품이 있지 않냐 회사 너무 힘들지 않아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뭐 만들어 보면 어때? 나와 마음이 맞는 어 전 직장들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그 다음에 또 제가 만약에 자주 가는 꽃집 사장님 이렇게 네 명과 어 우리 같이 한 번 사업해봅시다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도 자기의 또 지인들이 이렇게 지인들이 지인들이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네 명 그래서 나는 시작했지만 그분들이 또 네 명 각각 네 명씩 하면 16명 총 20명의 나이 틈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각자 나도 사업을 한번 해보겠어요 또 비알이 되시면 어 삼천 GB를 유지를 해야 비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 5%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20명에서 삼천 GB가 발생을 하고 5%를 받는데 이 GB는 그냥 1달러를 1G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환율을 척척하시거나 하면 나한테 배달 354만원 354만원이 될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빌딩이 하나 있는 어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금을 18억 20억 정도를 썼을 때 나오면 이 20억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나에게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커넥트하고 리드하면 바로 이런 소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실제로 350만원이라는 엑스트라 머니어 들어온 거 보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둘 다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죠 그 사업자가 돼서 그러면 그 4명 말고 내가 그럼 4명 했으니까 와이프 뱀코답게 친구 전 직장 동료 두 명에서 여섯 명을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로 만든다고 하면 여섯 명이 또 여섯 명 또 여섯 명 또 여섯 명 하다 보면 이렇게 두성이 155명 그래서 정말 만약에 여섯 명에서 전체적으로 60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총 559만 8600달러 이거 한번 1185만 얼마 나오나 약 한 99 100억 100억 가이에 나와요 그러면 이걸 두시면 아니 이거 뭐 말도 힘들었지 아니야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 목표에 한게 떴니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장까지 될까 라고 하면 얼마나 신랑스러워요 근데 넌 열심히 하면 너 회사에 회장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추는 최대의 파일이고 또 이게 저희가 아까 글로벌 사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 한 3명 정도에서 학대가 있고 미국에 간 사촌 누나 한 명 또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 한 명 또 만약 인도 사업이 또 시작이 되면 인도 인도 같은 경우는 벨리에 한 명 모바이에 한 명 도시마다 쿠데이에 한 명 한 명씩만 해도 이렇게 확장을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5만 명 6천명 어떻게 많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사실 1,006명 그 6명이 끌고 있는 6명 그래서 이 42명만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보편은 이 42명을 통해서 선천지휘 매달 750 748만원 정도에 소득이 들어오고 이게 저의 예를 참 이쁘거든요 사실 743만원 매달 250년 이렇게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회사를 가서 도장님한테 온나 사모님한테 온나 동부장님한테 온나 동부장님한테 온나 그럴 거 없이 정말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끌면서 특히 저는 또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스킬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은퇴를 하시고 나면 내가 만약에 카페를 사려거나 집게집을 하면 너무 압도운 기술이에요 그걸 버리기에는 근데 내가 조직물식단에 배운 이 스킬을 너무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오셔서 이렇게 뭔가 제품을 배워야 되고 뭔가 세일스를 해야 되고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게 들어가 보면 결국 뮤스틴은 사람을 이끌어갈 리더십의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지금 회사에서 하시고 조직을 지켜보고 이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 투두와 용두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케이스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사장되지 않는 너무 좋은 돈 같고 이렇게 1차 목표는 700이고 700이 너무 좋죠 700은 먹으니까 예금이 거의 65억 상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왕 파는 거 이자 153명까지 내가 만약에 리드를 한다고 하면 2700만 원의 소득이 적습니다 2700만 원의 소득이면 어 대한민국 거의 뭐 상위를 필요한 에 더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요즘 1억 영봉이라고 해도 실제 대출은 통장에서 900만 원이거든요 그냥 세금 상품권에서 민영금에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나면 근데 이거는 거기서 가끔 세 내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내 통장 그대로 오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회사에서 만든 돈이라고 생각하면 영봉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굉장히 어 네 근데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거를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회사 생활에 비해서는 쉽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끌고 가야되는 리더심을 발휘하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내 자신을 더욱 더 성장시켜야지 많이 이렇게 참 이끌 수 있다는 건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 제가 느꼈던 건 회사에서는 어 KPI를 내가 달성해도 뭔가 어떤 적재적인 의미에서 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가 뭔가 보너스가 파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부서마다 나누는 기준들이 다 팀장의 기준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늘 수정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애매모호함이 항상 회사 생활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항상 길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뉴스킨의 가장 좋은 건 포뮬라가 다 투명해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대로 회사에서는 모든게 예측 가능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 얼마만큼 회사에서 죽겠구나 라는게 이미 포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세트월드 게스팅을 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비도 잘하고 또 휴식도 가야되고 KPI에 들어있는 그 뜻도 이해를 해야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뉴스킨의 가장 강점은 정말 투명하다는 거 가장 정직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보상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잘한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시티를 통해서 팀을 구축하고 팀을 이끌어가는 정말 멋진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일복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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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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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